20대 A씨는 A씨는 지난 주말에도 해당 건물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액체는 자신의 소변이라고 밝혔고 취업난 등으로 사회에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다고 진술했습니다. 건물관리인은 상가 입주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라며 지하부터 옥상까지 거의 모든 곳에 소변을 뿌려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사공선근입니다.